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저기 저기 여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웃는 거 봤어?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어서 피의자가 돼야 되냐?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예쁜 거 인정하시는 거네 그 친절한 형성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저 거기 없는데요 그럼 어딘데요? 졸지 말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를 무슨 일이오?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그래서 제일 먹고 싶다 나는 여러분 khashبي nickname 다가가 복사하다고 해야 돼 내가 가áp Prisket videos 많아 내가 그렇게인의 흡연과 너무 pH